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강 m&t 삼강 m&t 되겠구요 코드 번호 100 090 되겠습니다 100 090 이요 음 오늘 1월 15일 오전 11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와 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삼강 m&t 많은 제가 많이 계속해서 언급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어 지금 뭐 21,000원 오늘 좀 음봉 좀 뜨는데 지금 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미국에서 경기부영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장이 안좋은 모습이고 자 살펴보자면 일단 상승을 하려다가 만 모습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것 좀 힘 좀 갖고 가볼게 하다가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거든요 음 자 차트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어 일단 차트 살펴보기 앞서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삼강 m&t 가 있고 snc 가 있습니다 근데 snc는 상장이 안되어 있어요 예전에 xtx 라는 회사가 그 이제 기업 매각을 통해서 어 다른데 지분이 있고 m&t 가 지분한 20% 가 갖고 있을 거에요 그리고 경영권 어느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음 삼강 m&t 가 어떤 종목으로 좀 많이 수혜를 받았냐면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친환경 관련 중에서도 해상 풍력 그 관련 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 바다가 있으면 밑에 하부 그 건축물을 삼강 m&t 에서 건축을 해요 음 그러면 아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발출을 하구요 삼강 snc 가 이걸 조립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위에 상층부에 있는 그 해상 풍력 프로펠러를 탑이랑 이 탑이랑요 이것 그 scs 윈드에서 scs 윈드에서 잘 만들거든요 m&t 가 오예 니네들 위에 거 잘 만들지 나는 밑에 거 잘 만들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scs 윈드가 그래 좋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음 같이 일을 해보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어 그런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해양 플랜트랑 그 선박도 만들구요 그리고 선박 수리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다시 좀 차트로 돌아와 보면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음 지금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어가 보자면 파동의 진폭이 조금씩 줄어든 느낌은 보여요 뭐 여기서 사실 사실 좀 길게 잡은 거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나와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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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이렇게 좀 파동이 길어지죠 여기는 분명히 상승 포인트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니면 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더 빠지면 안될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많이 봐줘야 한 2만 2만 5백원 어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어 근데 뭐 이 정도 그 정도 추세서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라서 뭐 2만 원대 이상으로 지지를 좀 해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못해도 단 19,720원 어 이게 이까지 이렇게 빠져서 은봉대가 나와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까지 빠져가지고 은봉대가 나와줘도 이쪽 지지선 이라는 그래도 맞춰가는 일직선 상에 거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시 상승 구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조금 짧게 보자면 뭐 지금 저점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하락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이렇게 뭐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 추세선 버티고 상승을 하면 다시금 이렇게 어 흔들리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주가를 상승을 하든 그 하락을 하든 거기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하는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는 거는 사기꾼이구요 내가 저도 몰라요 그건 신만 아는 건데 어 일단은 그 이 정도 지지선은 당연히 지지를 해주는게 좋은데 좀 빠지면 뭐 한 이 정도라도 어 지지해주는 거 중요해요 최근 거래일로 보면 음 그리고 매물대가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선에서 좀 머물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이 위에 상승폭들은 아예 제외하더라도 음 이런 식으로 머물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저점대가 되게 균일하게 되어있죠 어 균일하게 되어있는데 이 위에 거를 웅텅거리고 딱 잘라버리면 어 여기에서 그냥 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복귀를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더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사실 어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좀 다른 쪽으로 다른 매수세가 좀 많이 쏠리면서 친환경이나 이쪽 관련주도 사실 약간 소외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웨이브도 이제 되고 나서 그 막상 실현이 되니까 쭉 빠지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 아직 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뭐 신성이엔지 한번 볼까요 어 신성이엔지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고 있죠 유니슨 한번 볼까요 유니슨도 똑같죠 어 상승하다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다행히 상강 M&T는 그래도 추세선 위에서는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 지금 경기부양책 나오고 뭐 1인당 200 얼마씩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장이든 돈 조금씩 더 몰리면서 뭐 기대감에 따라서라도 조금 상승할 여력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양봉 뜰 확률이 좀 크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뭐 이 조그만 삼각형을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날까지 은봉이 뜨든 뭐 양봉이 뜨면 이제는 상승 돌파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될 시점 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추세선도 지금까지는 거의 다 버텼었고 조금 빠지더라도 바로 상승폭이 좀 나와줘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 한 18,000원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고 17,500원 선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저는 좀 비중 축소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이 밑으로는 어 그닥 이제 좀 가볍기 때문에 하락폭이 금방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이때쯤은 17,500원 이상 선에서는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겠고 어 굳이 더 저점까지 잡자면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어 이 정도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돌아갈 수 있냐면 어 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지지 받고 다시 상승구간이 나올 수 있긴 해요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정도 저점까지는 안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한 16,000원 선 15,600원 아니 16,000원 선에서 좀 버텨주는 그림으로 나와주면 좀 그래도 주주분들께서는 이 정도는 좀 참고 기다려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만약에 여기에 사서 몰린 분들은 사실 좀 속상하겠죠 어 계속해서 좀 그 바이든 취임도 하고 어 민주당이 사원위원 정보도 더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오르지 않을까 맞아요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빠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다음주 월요일쯤은 한번 양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좀 사실 좀 올려갈 것 같거든요 음 일단 추세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 다음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네 무료 추천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해 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상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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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